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방송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영상으로 찾아온 파이팅! 매운거 좋아한다고 행복했고! 너무 맛있게 먹어서 먹었는데요! 나는 매운거 좋아한다고 행복했었어요! 아..뭐들었어? 응 못 먹겠다! 응 못 먹겠다! 안녕! 늦은 얇게 닦아 passé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천억 마라탕면을 준비했어요. 저처럼 마라탕 좋아하시는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셨어요. 고수랑 단무지, 석박지, 그리고 꺼바로우랑 고추도 가져왔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와. 우와. 고춧가루 5분 기다릴게요 고추냉이를 먹어볼까? 고추장.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다. 맛있다. 고추냉이. 고춧가루 향이 진짜 많아요. 너무 맛있다. 고추냉이가 너무 맛있어. 매운 고추냉이는 고추냉이를 먹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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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고추가 추억이 좋다. 고추가 더 맛있다. 또 맛있다. 고추냉이가 좋다. 제일 맛있다. 맛있다. 땅콩 맛이 진하다. 식감은 맛있다. 맛있다. 불닭볶음면. 식사. 이 맛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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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을 많이 먹기 전에 먹어야 한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컵파속촌. 맛있다. 매운 고추를 넣을 수 없다. 고추를 넣을 수 없다. 맛있다. 치즈는 바삭하니 맛있다. 역시 이렇게 맛있다. 바삭한 고추를 잘 먹어야 한다. 매운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어도 맛있다. 너무 맛있다. 치즈가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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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좀 마셔야겠다.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악.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여러분, 오늘은 사천왕 마라탕면을 먹어봤습니다. 당면면에 건도구가 쌈라판과 비슷한데, 땅콩 맛이 훨씬 더 진해요. 적당하게 얼얼한 마라맛이 느껴지고요. 국물도 많아서 너무 맛있어요. 마라탕을 급하게 먹고 싶을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거? 이거 뜬다. 먹어.